어머 얘 얘 나 이메일 할 수 있어 어머 얘 그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 네 말대로 진작 좀 배울걸 이메일 주소 가르쳐줄게 빨리 보내봐 I love daughter.aol 너무 긴가? 그래도 네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근데 너 요즘 뭐하니? 전화도 안 되고 엄마 나 지금 죽었어 시련당해 이 꼬리야 엄마 아빠 같은 사람 왜 내겐 안 올까 나 지금 많이 슬퍼 나 위로해줘 엄마 엄마 아빠 자 우리 우리 다 이메일 때가 한 번만 눈에 띄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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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